아주 야무지게 비주얼이 지금 미쳤답니다 오늘 보니까 눈도랑 러스랑 엄청 옆에서 도와주네요 엄청 도와주네요 그죠? 센스가 있네 원래 그 엠지들은 그냥 전 몰라요 하면서 노는데 엠지는 그렇지 않아요 저희도 닮아요 알았어 알았어 간 한 번 봐봐 이거 대피하니까 나 없애줘 아 저기 레전더리 일지 누나가 있으니까 어딜 못 가겠구나 잘 줄 아는 거 봐 여기서 끓일게요 아 간이 짬 좀 먹었다고 간이 짬 좀 먹었다고 팔짱 끼고 있고 간이 이야 진짜 아까 열심히 할 때 오셨어요 식빙을 다시 켜놓고 놀고 있잖아 사장님 이게 맞싸니까 이게 사장님 이게 맞싸니까 이게 안 돼 가만히 있어도 돼 근데 학수 팀장님 뭐 하셨어요 뭐 하셨는데 뭐 하세요 갈려 탔어요 갈려 탔어요 갈려 탔어요 갈려 탔어요 갈려 탔어요 갈려 탔어요 어 뭐해 뭐해 아 이거 뭐야 지금 야 야 이거 뭐하는거야 아니 뭐하냐 정갈띠 네 야 이거 맞아 와 뭐 없단다 타ít 뭐 도와줄거 없어요 야 빡다이 지금 설거지 하고 있어요 크응 아니 아까 눈톱씨 네 아까 범계산아름의 탁구 치더만 맞아요 urar宮 타쿠 잘했어요 제가 졌어요 첫판에 이겼는데 둘째판에 놓아버렸어요 gross 화이장을 잘했네 그래서 김 사장님? 아, 김예솔 어디갔어? 김예솔. 자고 있나? 김예솔 여기 있어. 아, 지금 또... 권진솔 지금 뭐하고 있죠? 아, 비밀이에요. 나한테 데이트하자고. 데이트하자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깠어요? 아니면 생각해본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본다고 했어요. 야리야리. 야리야리. 야, 이거 그만 먹어, 이거. 어, 괜찮아, 괜찮아. 오, 김 왔어요, 김. 잤어요? 제가 봤어요, 잤습니다. 아주 꼴, 꼴. 아주 꼴. 아주 꼴이 짜밀다 놓으니와. 야, 거짓말을 그냥, 이제 그냥, 어? 그게 아니라 진짜 아무도 안 깨워줄게. 아, 아무도 깨워주지도 않았다고요? 저희 밥 다 먹었어요. 진짜 이제 정리하고 있는 거잖아. 이제 엠증을 항상 신나게 노는 게 인기었는데. 아니, 아무도 깨워주지도 않았어요. 이제부터 너희가 내장이죠, 좋다. 네. 이거, 어, 이거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이거 먹었어요. 아, 지금 일부러예요? 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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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아, 독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이거. 이거 일 안 먹어요? 이거 낙꼭자 먹고 싶다. 오, 정말. 근데 여기 낙꼭자가 하나만 가는 거야? 여기로 오세요. 아니, 아니, 나만으로 오세요. 아, 얘들아. 아, 얘들아. 아, 얘들아. 근데 앵글을 어디 잡는 게 좋을까요? 이게, 누가 방송 중인데. 하면서 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테이블을 만들어요?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아니, 그냥 이렇게 하고. 나, 여기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갈아서 최소 2시간이야. 이쪽에다가 봐. 여기, 여기. 이거 낙꼭자야. 오, 이거 낙꼭자만 보여드릴게요. 낙꼭새랑. 이거 끝이요? 고기. 아니야, 난 다 줬어. 내가 만들었거든. 지은 언니, 이거 낙꼭새 두 판 끝이에요? 나 음료수도 빨리 음료수 못 말아. 하나 더 있어. 음료수. 볶음김치입니다, 볶음김치. 그리고 배움동 비빔면. 이야, 거기다 상추. 데코, 데칼코마니. 아, 뭐해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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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코. 데코. 네. 데코레이션까지. 밖에 그, 버섯이 있으셨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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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갖고 왔어. 한 번, 네. 제가 한 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 사장님 뭐. 뭐야? 아, 김. 김, 안 추워? 안 추워? 안 추워? 왜 그렇게 누워 없어? 역시 총무님이 야무지입니다. 배급 받았네, 배급. 앵글 한 번 어떻게 잡을지 한 번 볼게요, 형님들. 응. 다들 또 식사도 하시면서. 여기가, 근데 번개 사장님 옆에 아무도 안 왔네요. 지금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꿈이. 어휴, 진짜. 무슨 얘기 중이시죠? 에? 아, 하지마. 아, 나 모릅니다. 아우. 아우. 야, 다음 주에 술 먹자. 이거 언니. 한 번 더 하라고. 내가. 내가.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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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거 없는 사람 자꾸 하는 척 하지 마시고 안 주세요. 저는 계속 했어요. 거짓말 하고 있는데. 아까부터 계속 해가지고. 네. 제 양말 보세요. 네. 이렇게 더러워졌어. 거짓말 하지 말고 할 거 없는 사람 안 주세요. 저기 도연 씨. 네. 지금 또 하는 척 하시죠. 아유, 진짜 다 날로기 있잖아요. 양말이 더러워졌다니까요. 눈도 논다 하시면 하는 거 없이. 계속 그냥 비림면면 쳐먹고 논다, 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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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뒤늦게. 서라. 뭐 하는 척 하는 거 같았는데. 자기 거 찾고 있네. 맞죠? 와. 사왔어요. 사왔어요? 여기 자기 한 줄을 하고. 비빔면, 상추, 삼겹살까지. 지다리를 지저만 놓는다. 형수. 형수 팀장님. 아무도 형수 팀장님 옆으로 안 와요. 어떡하죠? 나 없는데. 얘들아. 백은아 여기. 백은아. 여기 여기. 백은아. 여기 여기. 백은아. 백은아. 카메라가는 없네. 아니. 유아 여기 앉아. 이런. 당연히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깔머랐다고. 흐흫흐흑. 너 여기 앉아. 앵글을 제가 봤을 때. 여기. 했다가 이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야. 왜냐면 이게. 네. 자리를 세워먹고 먹어야 되지 않아요? 야, 너까지나 무시하냐? 그러니까 이 쪽으로. 이쪽이 나을려나? 이쪽으로 가면 너무 등만 보이고 길게 이렇게 두 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 아 회장님 딱 그 말을 딱 하니까 회장님이 바로 오셨습니다 나도 치워야 되겠다 많이 많이 놀았으니까 아니 이게 여기 공간이 없어서 아니 이게 둘까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먹는데 한 테이블씩 아 왔다 갔다 해야 돼 세워놓고 또 세워놓고 세워놓고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6월 4개 받고 있어가지고 좀 나눠서 좀 나눠서 회장님 자리 어디신지? 아니면 V 자로 해서 제가 상사를 만들까요? 어? X인가요? 멍멍멍가요? 이거 X 테이블 V로 지금 빼서 하는 거 잠깐만 자 이제 뭐 할 거 없어서 앉으세요 자리에 자 이제 앉아보자 얘들아 세 개가 세 개는 V가 움직여주세요 다들 앉아주시고 자 이제 있는대로 먼저 천천히 앉으세요 고원아 알갓씨 아니 앉아요 아까 콜톤팀은 잠깐 나갔다가 와 나갔다 오라고 해? 우리 다 먹는데 나갔다 오라고 해? 콜톤팀은 있어요 들고? 콜톤팀은 어디야? 낡아팀입니다 우리 우리 콜톤팀은 어디야? 알갓이 있어 아 콜톤팀에 앉아요? 아니 그런건 상관없어요 아니 어차피 밥은 먹으면서 오디오를 채우기가 좀 힘드니까 밥은 다 빨리 가요. 천천히 아르케를 먹고 그 다음에 술 먹을 때 그러면 되죠. 술 먹을 때 다시 세팅하자.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아 앉아. 이게 잘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충전이 됐다가 안 됐다가 여기 불주옥이 나거든요. 어 된다 된다. 얘들아 내 주변에 앉아도 돼. 얘들아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돼. 여기 왜 망원이랑 나만 있어 왜 얘들아. 야 아니 얘들아 안 와. 너 여기도. 얘들아. 야 귀신같이 저기서 비오는 거 다 하신다. 얘들아 여기 앉으라고. 너무 맛있겠다. 얘들아. 이리 와요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얘들아 이리 와.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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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우리 팬서 입고 먹지 마세요. 얘들아 앉혀버려. 진솔이 이리 와. 진솔이 이리 와. 회장님. 아 진솔아. 네. 이리 와. 어. 팬서 되잖아. 아니야 아니야 자리 아무데나 앉고 편하게 먹어. 그래.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여기 고속해. 우리 거 잘못했네. 아 여기. 뭐 앉아 앉아. 그래. 어 앉아. 여기 다 몰래. 어. 내가 도시락장 세팅만 해 놓을게요. 어. 도시락장 세팅만 좀 해 놓을게요. 선에 표시가 그렇게 들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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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 사온거 아니야? 내가 아침에 만들어서요 장애인데 아니야 냉장고에 넣어놨어 아침에 만들어서 아니야 아니 냉장고에 넣어놨어 제 수대 스티커도 없지 알았어 이제 알아둘게 알아둘게 아니야 뭔데 도시락 메뉴가 김밥? 근데 좀 집어넣으면 안 돼 회장님 김밥 알려도 있는데 집어넣으면 안 돼? 고기굴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냥 보여드리기만 아 오케이 회장님 김밥 알려도 있다 김밥 아니에요 유부초밥도 알려드 있다 왜? 유부초밥 알려드 있다 그냥 아니 뚜부야 근데 오오 야 맛있겠다 아니 이런거 만들어 올 시간에 그냥 같이 출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나 이거 먹을래 제육은 근데 알려드 같아 제육은 좋아하시는데 유부초밥 알려드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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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도 싫어하시는데 아이고 자 이따가 자 이따가 자 이따가 술 먹으면 좀 그러니까 10% 걸 테니까 술을 드세요 네 지금부터 아이고 아 에그 술 깔울까요 또께요 자 이따가 야 이거 불러와봐 아니 너먹을까? 너먹을까? 잠깐만요 얘들 아직 식부 안걸었어? 눈독아 엄청 맛있대요 맛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객님 빨리 할 수 있죠? 여기 드시죠? 아니야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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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소스 찍어먹어야 되는데 그거야 10번대 뭐야 여기 2 테이블 여기 6개 2개 여기 6개 2개 지금 여기 7개 7개 까지 필요 없어 근데 여기는 더 끝나고 6개 2배 어디 몇 개 필요해? 2개만 보여 아 오케이 예스 말 예스 말 고객님 빨리 할 수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일단 내가 돌아볼게 계속 이게 하니까 방송을 딱 테이브를 확인해보고 조금 편하게 먹고 싶어하는 애들을 딱 추려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앉으면 되겠다 고기 굽고 왔더니 저녁에 이거밖에 안 남았어 네 고마워 형 형 형 형 형 형 맛있게 먹어라 너를 위해 육도 당첨 네 그래서 먹었잖아요 형 소금 형 형 형 형 형 이게.. 형 아니 나는 예 편하게 편하게 그래 먹는건 편하게 먹자 밥이 안들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가 날거 같은데? 전지야 소리가 안나요 지금 여기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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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구소에 갈게 네 다시 보기 한번 자르고 한국인이래 죄송해요 초점 때문에 안녕 굿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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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안 풀어 안 먹어 고기 필요하신 쪽 계신가요? 너무 맛있어 예쁘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진짜 미쳐버려 형님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누구랑 못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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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넥 주 양 사이 아 아 19세 걸었어요 아이오 맵두 맵두 좀 야 새하먹으러 잘 지먹을래 나 새우 나 새우 마시고 싶어 새우 지래 이제 앉을게, 나 잠깐만 어 새우가 맛있어 새우가 맛있어 새우가 맛있어 아, 겉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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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태 너 그점 겉뚱이 겉뚱이 맥주 백을 샤라 너 konsent ihren 안녕 present 근데 냅둔다 여기다가 뉴비존 아주 좋습니다 저희는 여기 친구들이랑 젊은 엠티 세대들은 맥주 위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맥주 세대 여기가 술 좋아지지 안녕하세요 뉴비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술 잘 먹어 팝팝드께서 드리블 화이팅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팝팝드 고맙습니다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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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신인사람들 편안하게 해요 팝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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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파 야아 게임 끝! 게임 끝! 게임 끝! 시간에 1위야 한 번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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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날감입니다 도완이 위로 가 도완이 위로 가 다들 근데 엔티 이거 처음 알지요 맞지 아니 이 친구들이 친하더라 아 나이가 비슷하지 않아? 오 오 진짜 그거네 진짜 사회생활이 아니고 비제이바랄게 신지부신이야 이렇게 나눠져있어 사회는 이렇게 섞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앉은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앉은거에요 앉았다 보니까 이렇게 앉은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 뭐 영서야 엄청 풀을 잘 먹는다 아니 아니 아까 전에 페리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얘기했어요? 괜찮아졌다고? 왕네 아니 페리추 이제 모르니까 괜찮아졌답니다 형님들 네 뭐야 근데 조용해 진짜 괜찮습니다 고맙네 감사합니다 고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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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빠는 너무 좋아서 나와요 오늘의? 우리야 아 두 사이에 형님이 귀여워 아티가 이런거 아티야티야티 아티 띠 들어가 엄마 아티 띠 들어가 빵빵이 형님은 없나요? 빵빵이 형님은 없나요? 먹기 왜 이렇게 빵빵이 형님은 없나요? 빵빵이 형님은 없나요? 빵빵이 형님은 없나요? 빵빵이 형님은 없나요? 바지야 먹방이 오빠들도 없나요? 엄마한테 이거 뭐야? 아니 빵토부님이 빵토부님이 뭐해? 뭐가? 뭐라고? 아니 타로 밀크 뜯으면 24시간 와 소주 많이 먹을게요 소주 많이 먹을게요 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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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맥주 어디갔는데 뭐야 우리 맥주 아까부터 왜 가 있는데 아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 또 있어 안 먹어 안 먹어 누가 내 닉네임을 이렇게 꼬키라고 써놨더라고 내가 내가 니꼬키 최고다 니꼬키 크다 니꼬키 크다 니꼬키 크다 니꼬키 크다 그냥 니꼬키 니꼬키 크다 니꼬키 크다 나 꼬키 크다 아이고 아 아 띠야님이 식사식사게 가봐 아이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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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띠야 띠야 감사합니다 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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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회장님 이마 떨어지셨잖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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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9시부터는 자유 지금 몇시인데? 9시부터? 7시 먹어도 되고 밥 더 먹어도 되고 면방하러 가면 되고 가도 돼 그래서 충분히 한 만큼 했어 그래서 더 할 사람만 더 하고 오케이? 네 아니 아니 일단 한 날 해 아까 가 왔다가 왜? 아까 가 왔다가 싣다 싣어야 돼 한 잔에 있어 애드리아 베리아 베리아 감사합니다 나 민丈夫 한 마디 하는데 와 엘르 오늘 오늘 결혼해 진짜 이렇게 얘기하면 돼서 저런 거 너무 힘든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하네요 우리 조곤두곤 오랜만에 식사 식사기를 잘 먹을게요 너무 잘 먹을게요 짜안짠 짠 했어 짜안 짠 짠 짠 짠 짠짠 우리 오anship년에 됐어 짜안 짠 짠 짠 오잉 찬짠 may 아이고 말란란내 천산 양순이게 목표 못해서 maternal 유아 지독주독해 당 füh차 час chirurg 돌면서 한 차 좀 따라들어야 되겠다고 우리 순이콘때 죄송했습니다 우리 순이콜 교육 수니 물 한 번만 봐주세요 거기에 남바오자라고 적혀있어요 남바오자요? 남바오자 안받고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카메라 옮겨도 되죠? 이게 여행의 묘미지 뭐 그래 내가 언제 또 받아먹겠어 그래 그만하지마 맘껏 쓸도 없고 그때는 별명이 무슨 안나오셨던 너네만 좋은거 봤는데 베그나가 회장벽도 선물해준건데 그거 안드레야봐 요즘에는 사용료를 받아 그래 1분당 만원이야 그러면 내가 사는거 있어 5백원씩 받거든요 만원이랬어요 나한테 왜 나한테만 잡아요 서울대 야 야 우리 팀 빨리 주부팔야 새끼야 빨리 팀 챙겨 민우 민우수게 나 큰걸로 다섯장 공아라봐 민우씨 민우씨 여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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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야 답다 지구도 많이 돼 저 새끼 만나러 왔다가 두개가 면을 빠진다 튀네만 앉아 나 두개가 면을 빠진다 튀네만 앉아 나 두개가 면을 빠진다 튀네만 앉아 민우가 옆에 앉았다고 술맛이 떨어져서 술맛이 안들리고 왜 저래 친구들이랑 이렇게 숨어온 놔주마 한달에 맞았네 마지막 한단 받은 아니 내가 골랐다 이거 안주마요 빨리 와라 뭐야 훌륭하죠 왜 이렇게 빨리 나 저같아 해 아우 됐어 안해 다 넣어도 한장돼 어어어어어어어 değer 나 엉숭이 아니에요? 와 맛있다! 이불을 기다리자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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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아니 배가 불렀어? 저기 힌 더 준다고 우리 거 술 빼가고 뭐하나? 아니 3일째래 뒤에서 구매해줘서 뒤에서 구매해줘서 뒤에서 구매해줘서 뒤에서 구매해줘서 뒤에서 구매해줘서 여기 있어 여기 여기 한쪽 따라줘 몸이 많은데 나는 맥주 술에 물 탄거 아니지? 나 냄새만 타래 술에 물 탄거 아니지? 나도 소주 맥주가 따라줘 아니 황금비율로 따라줘 고생하셨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식사식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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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조금씩 먹어야 돼 아니 우리 에이스가 술 잘 못먹는데 귀엽지 너무 귀여워 귀여워 귀여웠어? 네 새로웠어 그렇게 잘생겼어? 진수씨는 아 이름도 알아? 얘는 소주야 저도 소주 차민세 차민세 이거 미안하게 그때 한 번 먹어야 돼 이 언니가 술 먹고 안 먹으러 갈래 그때 한 번 안 먹었어 그래 야옹이 한 번 안 먹으신다고 그래 큰 손 한 거야 손이 꼬끄납 아 큰 손이야 빨리 받아 나갈 쪽 팔 떨어지겠어 애 이거 바쁘다고 나 자 딴 해 이따가 너 부산 해주는 거야 짠 난 새로 새로 난 새로 눈꺼가 제일 많이 괜히 또 대장밥이야 아우 아우 성도 좋아 어머 어 아 처음 오기 때문에 아주 서로 손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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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우 팔 팔 오빠 천 개 아우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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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치기로 해야 돼 팁팁팁팁 어 나는 큰 거 보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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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장이 댄스장이 아 아 아 아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어디로 갈 거야 그냥 비춰줄게 으아 으아 근데 아바트로 안 줘도 될 거 같아 안 줘도 될 거 같아 네 신이 컷이야 아 뭐 한 거 봐라 뭐 한 거 봐라 뭐 한 거 봐라 뭐 한 거 봐라 이렇게 하고 아우 아우 아유 아유 잠깐 왜 돌아 커플몬 걸어 커플 뭐 불러야 뭐 불러야 뭐 불러야 탱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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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아 넌 아 아, 굳고 있어 아니, 아까부터 없었다 아이고 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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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저, 두 분도 왔다가 832년,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니, 지금 소리가 뭐라는 줄 알아? 언니는 술 한 번 먹어야 되는데 나랑 같이 가야지 언니는 술 한 번 먹어야지 술 한 번 먹어야지? 나랑 같이 희림을 잘 먹자 희림을 잘 먹겠습니다 저희 남 밥 한잔 하겠습니다 저희 남 밥 한잔 하겠습니다 남 밥 한잔 해 남 밥 한잔 해 남 밥 한잔 해 남 밥 한잔 해 혹시 저 짜인 만큼 해 아이고, 똥들이 남순이가 식사 식사게 똥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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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나왔습니다 원자 원자 지려버렸지 뭐 아니, 지리면 안 되지 왜 지려버렸는데 노깨비 뭐야 노깨비 노깨비 뭐야 왜 나 알바바인 줄 알았어요 알바바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똥진함 식사 식사게 고마워 감사합니다 저 혹시 목소리 너무 큰가요? 여기 목소리가 너무 다 커가지고 저도 목이 아프거든요 아니, 민호 팀을 너무 많이 준 거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됐어야 됐어 왔어 너, 물 수도 있지 왜 아니, 뭔 거 같은데 왜 목이 다 빠져 어흥 얼마나 또 신낭해 군만들 숱이 여기 있어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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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거기 하는 다음에 거기서 비가 빠지 않나 너, 너, 사않아 비방 텐션이네 여기 이제 방송하셔야지 비방 텐션으로 너무 놀았어 여기 아 점당 아 점당 비방 텐션으로 오늘도 힘든 번개수다 오케이 텐션 오르면 이제 겉쪽으로 갈거에요 됐어요 방탄하고 계세요 우리 너무 좋잖아 너무 기분 좋다 딱 저희 밥 먹기 시작하자마자 비비야님이 시상식사게 미영옹 미영옹 도망가기 추석나 그의 아잇만 추고 저 재 techno 서현 provision 서현 袴 서현 어 이거 고 있잖아요 으 오! 와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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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어떻게? 아유 맛있게도 해보세요 고백만 안 사오고 싶어요 민지아 한꺼번에 내잖아 소맥 딸기 몰라요? 민지아야 좀 먹어라 황금뷰 진짜 원래 이렇게 따는거 황금뷰 황금뷰 민지아야 밥이 있어? 황금뷰 하마카야 알지 뭐예요? 먹으라고 원샷 노브레킹 원샷 노브레킹 원샷에 깔는데 왜 원샷에 깔는데 왜 아주 아 나도 조금 조금씩 먹어야 돼 안돼 따라라 왜 나 왜 나 게임을 하냐 뭐하냐 잠깐만 졸도 아내가 오줌 물려 아니 두 분 두 분 아니 다윤 선생님이 게임을 하고 싶대요 노래 게임을 하고 싶대요 노래 게임 한 장을 따라줘야 돼 원래 한 장을 따라줬는데 원래 한 장을 따라줬는데 원래 근데 정답은 아닌데 사람들이랑 있을 때 방송할 때 술도 어느정도 먹어봐야 방송을 오래 할지 안 할지 그것도 다 나와 왜냐면 술로 인해서 사고가 나거든 맞아요 맞아요 살아있게 언니들 있을 때 아 내 술 주사를 보여주는게 아니라 술 먹고 어느정도인가 이런거는 테스트해볼만해 아 몸살 난 삶 말고 우리 20살 차이나는 우리 러스 내가 알려줄게 우리 이렇게 먹을일이 없어 빨리 그래 먹을일이 없어 내가 정신 깨어있으면 절대 무슨일 안나 맞아 목숨 다만 안 맞은 날 잘 먹으면 진짜 와우 나 도원이 도원이가 한 마디 하고 옵시다 도원이가 한 마디 하고 한 마디 하세요 메타민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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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아저씨가 왔어 한 번에 한 번에 하나 화이팅 아 맞다 러스 잘 못먹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유시간 3분정 뭐하실거에요? 나 오늘 너네 마지막에 잠들면 되죠 아니 내가 술을 안먹으면 돼 에이 술 먹어야지 술 먹어야지 누워 같이 먹어 엄마 뭐야 왜 그래 엄마 먹어야지 오늘 똑같은데 우리 진솔이랑 또 한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솔이 진솔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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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솔 진솔 저녁 queda 진솔 나 오~~~ 여기는 미친놈 여기는 미결파티야 여기는 여기는 진짜 찐의식이야 잠깐만 잘봐요 잘봐 핵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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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동공이 풀렸어 진짜 놀라 웃기네 선생님 나이스 바디라고 해야 돼요 나이스 바디라고 해야 돼요 선생님 창 손을 열고 섹시백 놀라 웃기네 섹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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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이 빠진다 진이 빠져 나 한 번 소세지 줘 젓가락지 류 부선 봐라 류아 봐라 원샷 때리고 있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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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어? 뭐라고? 최끼비.. 최끼비 다잇 최끼비 다잇 여기 수니컴퍼니인가요? 네 수니컴퍼니인가? 야 너네 지금 막 떼고 그러는거 납제는 안그랬다 얘 개껀데 사장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정신차려요 왜 없는데 빈걸 들고 있어요 정신차려요 인접수야 어 이거 뭐? 트와이스 할래? 트와이스 할래? 나 트와이스 트와이스 모르겠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트와이스 아 트와이스야 딸기야 딸기 쟤 외국살 다왔나? 트와이스 알파니 아 우유탈 딸기 여기로 갈거야 이따가 닸고 이쪽으로 찾아 아따 니까 따끼 2단계 2단계 4단계 5단계 3단계 5단계 4단계 6단계 6단계 비영시 비영시 겟 비영시 나이 슬라임 4 5 대신 웨이브를 진짜 웨이브를 한다고 돌아가자 1년 넘게 왜왜왜왜왜 아냐 이렇게있던데 빨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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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줌마 일 잘하네 아줌마 일 잘하네 아줌마 일 잘하네 뭐야 이거 인나 이게 마지막이야? 침묵에 007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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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신샷 경신찬! 여러분들 오늘 하루종일 즐기실 수 있어요 왜그래요? 왜그래요? 저는 괜찮아요 아니 카드야 복사같은 면 나는 새참이야 나는 새참 나는 새참 아니 그 아니 언니 번개 도망갔어요 아니 번사장님 번사장님 자리 왜 옮겼어 벙귀랑 맞지 않았어 벙귀랑 때렸네 벙귀랑 때렸네 벙귀랑 때렸네 벙귀랑 때렸네 벙귀랑 때렸네 어디가 벙귀랑 때렸네 벙귀랑 때렸네 팀장님 그 귀가 안들립니다 나도 나 귀에서 이명에 삐이 울려요 귀가 안들려가지고 잠깐 나갔다오겠어 담배를 한다고 끌고 올 시간 우리 미나도 계속 뽑고있어 응응응 나는 혼떡 혼떡 귀에서 여러분들 거짓말 안하고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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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늘 번남감이네 번남감 달려주세요 달려주세요 괜찮아요 안괜찮아요 안되지 안되지 도와줄까요 네 여기 싫어요 싫어요 로이 로이도 고생 많이 하네 조금씩 주워 먹으면서 해 이제 애들 어느정도 다 먹어갔거든 야무지네 아까전에 그렇게 일을 엄청 시키시더니 지금 챙기는척을 이렇게 하셔도 됩니까 방송이잖아 멋지십니다 방송은 원래 내 민심만 챙기는 그래서 저도 한번 찍었습니다 그 민심이 진짜가 아니라는거 로이 먹으면서 해 술도 한잔씩 하면서 한잔 줄까 그래그래 쌍고기도 쉬운시험해 여러분 원래 척척이에요 방송은 오늘 진솔이가 소스 한번 마시고 나랑 제대로 한번 봤다고 오늘 내가 봤을때 낮 레크리에이션 말고 밤에 술 먹고는 여기 빡따이랑 다현이 시키면 되겠네 얘네가 술게임은 요즘 술게임은 얘네가 기가 막히네 아니 왜냐면은 딱 말할게 회장님이랑 나시대 이때는 우리는 베스킨라벤스 베스킨라벤스 그 다음에 뭐 나 그렇지 어 아니 아 레크리에이션 준비하실게 모르고 드셔 우리는 머리에 가볍게 500개가 있었네 그렇지마 빠르구만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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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바니바니 좀 나잖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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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하게 좋아 아 아 야 야 야야 벤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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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해봐라! 말해봐라! 와...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존묵 안하고 어떻게 해서 마쳤냐, 이래? 와... 진짜... 진짜... 아니, 내가 봤을 때 신빙들도 여러분들 알죠? 얘네도 지금 살이고 있는 거야, 얘네도... 고삐 풀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얘네도... 야, 눈또! 너 술 좀 먹지? 눈또는 잘 마실 거 같아! 너 좀 마시지? 한 병 반! 한 병 반! 한 병 반 얘기하면 최소 두 병 반 이상이야! 어, 도원이는... 이거 몇 개? 도원이요! 이거 몇 개? 네... 정신 차려, 도원아! 어, 피곤하면 가서 자도 돼? 네... 어... 페리춘은? 저 이거 마시고 있어요, 풍선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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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도원이는 술지야? 어... 너는, 너는... 아이, 나 좀 자세히... 저는 감염... 뭐라고? 감염이요, 저는... 너는 마시지 마, 너는... 그... 공사했잖아... 아니, 공사하면 마시면 안 되잖아, 원래... 그래, 관리해야지... 염증 생겨! 염증 해야 돼! 어, 아, 염증 생겨, 맞아... 조심해...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아니, 근데... 아니, 그거 관리를 해야지, 관리를... 응... 야... 혼내... 뭐야, 이거? 목살... 와, 목살... 야... 아니, 민아가, 여러분들, 요즘에... 아니, 얘는 원래 일은 야무지긴 했어요... 성격이 지랄하다, 그렇지? 아니, 뭘 또 지랄하맛대... 봐봐... 나 잘나 챙겨주는데... 봐봐, 말 한마디 하면은... 질 생각을 안 해요, 예... 밥만... 어... 아니, 근데 얘는... 야무쳐, 애가 이제 뭐... 어디 뭐... 일 같은 것도 야무지게 잘하고... 오... 잘 굽네... 근데 가위가 잘 안들어요... 오오... 그러면 가위를 갈아... 갈아줘요... 어... 못해... 어... 총무님! 총무님, 괜찮아요? 어... 아니, 왜냐면은 이제 총무님... 힘들어... 힘들까봐... 여긴 뭐야? 노약자석인가? 하하... 라고 할 뻔... 아, 진짜? 어... 에,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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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왜 이렇게 화를 낼, 형... 알았어, 알았어... 예.... 찌를 쓰는 거예요? 고래고래고래... 고래고래 고래... 영強 Entonces... 고래고래 고래고래.. 뭐야, 이게..? 고래고래 고래 고래 고래... 고래고래 고래 고래... 고래... какая ear? 껍 É,amedense... 미쳤다... 쨔쳐creat нач次郷K CAN 잠깐만... 아니... 아니... 구미 Ensign제? 그게 아니라... 뚜부 옆의 홍당분은 뭐야! 어디 뭐 Armor? 뭐라고 FE blocked? 가리바니 한 잔 마시기 가리바니를 하는데 조금 다르게 하는거야 가리바니 가리바니 하면 잠든다, 잠든다, 나머지, 이거 아머지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잠깐만 여러분들 여기를 공식 게임판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게임하고 싶으시면 이쪽 테이블로 오시면 자연스럽게 앞서 가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술판이요? 술판은 중간으로 갈게요 고마워요 술판은 노약자선으로 야, 얘들아, 큰 손 오셨다 큰 손 오셨다 모자로 뭐 있는다, 모자로 저주, 저주 저도 원래요 노약자, 노약자, 바이바디 바이바디 만들고꾸기 빵가빵가로 봐이바디 빵가빵가 좀 저주 야 그냥 한 잔 먹여 정신 번 차려 병 오케이 간다 간다 진짜 리얼복박 소리 늙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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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찬 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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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셔라 내가 빡빡 빡빡 빡빡은 빡빡 나 신비를 바꿔서 건너야ches 야 왜 저 이거 안해줘 이 아줌마 어디가? 이 아줌마 어디가? 아 이 아줌마는 술판 체질이야 이 아줌마는 게임판보다 술판 체질이야 술판으로 갔어요 즐거운 자세한 것들 아 근데 이거 찐 바니바니로 해야 하나 찐 바니바니로 해야 하나 찐 바니바니라 싸우지 싸우지 마시고 아니야 아니야 나 괜찮아 신이필 다이예요 현재 18명 생존입니다 현재 18명 생존입니다 현재 18명 생존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현재 10 언니 야 누구한테 안가 누구한테 안가 양주 양주 별빵 잘자 별빵 잘자 별빵 별빵 잘자 별빵 잘자 야 나 오늘 위아래 세트다 예예 자 여러분들 길기때문에 오늘 하루는 깁니다 천천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거 제가 다 못 켜드려요 아저씨 피곤하면 주무세요 아 좋아요 편안해지면 주무세요 내가 원할게요 아저씨 아저씨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처음에 두 명이 걸린 사람이 아싸 홍삼 했어 에브리바디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진짜 대상 별의별 게임이 다 있네 홍삼을 왜 찾아 술집에서 아싸 홍삼 에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에브리바디 홍삼 에헤브리바디 홍삼 아싸 노노 아싸 노노 아싸 노노 아싸 노노 아싸 노노 아싸 노노 이거 나으나 영피 야 복학생 마셔라 복학생 마셔라 복학생 마셔라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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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생 아니 죄송한데 아싸니니 이런데 이거 좀 너로 경상도는 경상도는 니야 아니 경상도는 니야 어 야 너로 와 나 너로 와 야 너로 와 ㅋㅋㅋ 어.. 맘에 아 왜 이래 복학생 아싸 너 아싸 너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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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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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 한 명 죽었어 아저씨 죽었고 마셔라! 이야! 더러워 마셔라! 야! 벤스킨라빈스라도 해! 진란다! 진란다! 덕게임! 이게 뭐야? 2! 3! 4! 6!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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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건도형 게임 졌는데 좋아한다!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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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może! 마셔라! 마셔라! 딸기! 딸기! 마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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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독하다! 아니 존나 독하네 와 아니 이봐요 아니 마실 수 밖에 없게 만드네 걸리면 뒤진다 진짜 베시벨이 너무 높대요 베시벨이 95래? 베시벨이 95래 잠깐만 얘들아 야 회장님 자리 비워드려라 회장님 자리 중간에 하나 비워드려라 어 산 넘어 산 여기 아니야 거기 여기 아니야 괜찮다 괜찮다 여기 아니야 아 또 게임 멋있어 동물의 왕복이 뭐야 동물의 왕복이 뭐야 동물의 왕복이 어렵지 않나 동물의 왕복이 아니었다고 했는데 무은호를 하는데 동물의 왕복이 자기소개를 새끼 막 강아지 아 뭐 그죠 막 막 이런식으로 막 돼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소개를 하는데 꼭 자기소개를 하고 나한테 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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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를 들어 내가 띠약인데 강아지를 질러가고 싶으면 내가 띠약을 아 뭔소리야 띠약이? 강아지 이런식으로 질러가고 싶어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다 모르니까 다른거 설화도 술을 먹으니까 얘기를 하긴 하네 진짜 술이 만남껌치 해야지 으으으음 쫄어 자자 야 아 자 야 선수 오면 원래 입장샷 있지 않나 입장샷 야 야 야 오늘 오늘 월지 꺼져 주소 ㅋ 입장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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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주로 드려라 입장주 한 잔 드려라 맥주로 가 맥주로 가 내가 깨발할게 그럼 맞다 입장 다시 다시 박사님 뭐하고싶은데 입장으로 입장으로 야 아니 근데 여기 생각해야돼 양쪽으로 빵이랑 야 도얀은 엘리자로 왔으니까 내가 좋아할게 넌 좋아 게임하라 일부러 왔는데 좋아 게임하니까 어 의자 써 이거 내가 도얀 좋아하면 언니가 반대쪽으로 좋아 내가 까지 좋아하는데 그래서 세번 까이면 내가 맛있는거야 근데 내가 도얀 좋아할수록 야 도얀 좋아 근데 내가 백사람한테 어떤거 좋아 이렇게 세번 까이면은 맛있는거야 아 오 오케이 오케이 술다 마셨는데 좋아 게임할까 현우 좋아? 칵퇴 현우 좋아? 칵퇴 처먹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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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잘했어, 철병 남순, 씨, 말, 인간, 하지, 인간이 이렇게 단단할 수가 있나, 그래, 쳐마셔, 쳐마셔, 그냥, 존나 단단하네, 허, 철옹성이야, 씨, 아니, 숫자를 말 안했어, 숫자를 열 여덟을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말을 해야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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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잠시만 12에요 9, 10, 11, 12 남순 남순 마셔라 마시 마시는 맥주? 인정 레이브 인정 레이브 인정 야 아재 저 아직 뭐야 더럽네 여보가 좋아하는 멤버 연구의 페이스 개빠른데 1대인사 1대인사 5, 6, 7, 8 지가 맞을 것 같은데 우와 1대인사 이겼다 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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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방향시워라, 너 시원스러워 너 오늘 날 신나줘 나 진짜 이거 또 아니야 쏘리들아가 안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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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언제까지 먹지? 언제까지 먹지? 한쪽만씩 시원하게 먹어요 먼저 형이 좋아하는 게임 아 진짜 근데 와 내가 늙긴 했구나 하나도 모르겠다 게임이 10, 10, 11, 12, 15, 17, 10, 21, 22, 22, 25, 21, 22, 22, 22, 22, 22, 22, 22, 23, 23, 23, 23 나이스 30, 33, 빙예슬 33, 두 번 fort, nice, nice kidney, baby, baby 미간을 잃은ohl 미간 progressive 저는 후반전에 뛰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팜도 발리려면 빡세서 후반전에 줄게요 난 줘야 돼 잠깐 만나는 줄 알아 진짜 픽스 야 내가 뭐가 돼 왜 상처받았어 왜 이러면 옆에 있는 흑인이가 마시 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나 바로받기 유학할게 야 뭐야 나 진짜 게임했네 오빠 왜 이래 형 왜그래 저게 막 눈매가 얘기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는 여기는 여러분들 지금 무슨 뭐 거의 뭐 인생을 인생을 지금 사장님 뭐에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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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게임 없어? 러스트가 좀 나와야 돼 러스트야 1번말! 1번말! 3번말! 3번말! 2번말! 2번말이죠! 1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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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니스바디 박자에! 나이니스바디 박자에! 성공! 노래자랑! 오른쪽으로! 1번말! 아는 사람이 바로 머리 위에 손을 올리고 하시겠죠? 네! 아이유! 눈물이 차올라서 고갤들어 내 손은 누구지? 나랑 나랑은 지금 안되지 느낌이 오잖아! 2번말! 길을 잃었다! 우리 멋진 꿈이 잠깐만! 눈물이 차올라서 아는 말들! 같은 꿈이 됐어! 빵우리! 복학생! 병신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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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학생 드세요! 아기 복학생 보고 가지고 나이니 노래를 한다고 네! 그럼 빠지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맛있는거 게임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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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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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로 뭐해! 진짜! 야 이게! 자! 킥예솔! 마셔! 좋아! 좋아! 페이크죠! 페이크! 노루! 예! 손! 맞다! двух! 최후 남순 siege 김수 김수 아 동시미 도 이동 누나 야! 아니야 복학생들 죽겠다 2명! 아 두 번째로 빠져! 방! 런! 슬! 오! 슬! 복학생 지혜기네 와 아 그니까 내가 복학생 부르잖아 아 괜찮아 형이 다 괜찮았다 2차 1번을 넘게! 저 2개! 게임 사! 게임 사! 게임 사! 3개! 1개! 7! 15! 14! 어 쩌어! 자 병신사! 병신사! 눈감하신다! GRавать 극소 눈도 마 앨 langue 작게 탱탱탱탱 Guy ěl 하나, 깨들! 서라, 둘! 서라, 서라! 빵원 하나! 빵원, 다이언넷! 다이언넷, 다이언넷! 빵원 둘! 빵원, 빵원! 앞뒤 셋! 앞뒤, 앞뒤! 야! 노루! 야! 복학생 노루 페이크룩! 야 솔직히 인정 아니거든? 일산 걸레인정!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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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덟! 조성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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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씨유! 감사! 가수! 고소! 가수! 또 한 번 한 번 올려! 고수로니! 기색! 기색! 개수야. 두 명을 두고 가겠습니다. 두 명은 기술! 기술의 소설! 맞잖아! 둘이 들어와, 나수! 또는 또! 누군가 가겠습니다. 누군가 가겠습니다. 원샷! 굿샷! 스윗샷! 한 명 더가 조화를! 무슨 게임! 게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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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홍삼! 에블바리 홍삼! 아싸! 또! 너! 아싸! 또! 또! 아니 복학생 씨땐 마시면서 계속 벌려 아니 씨 아직도 몰라 아싸! 너 너는 나는 너! 하면 돼 아싸! 너!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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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싸! 홍삼! 에블바리 홍삼! 아싸! 마시면서 배우는 거지 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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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bands 와 참척회장님 홀색회만이 좋아하는 원인 물질깨 뚱뚱 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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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싸 너 아 이거 홍성 아싸 너 아싸 너 방해! 아니, 복학생이 한 번은 잘했으나 두 번째는 넘지 못했다. 오른쪽! 흔들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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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흔들렸어. 누구야? 오케이! 똥 봐! 경기 걸린거 아니야? 오케이! 똥 봐! 형 오케이!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큰 거 온다! 진짜 큰 거 온다! 아니, 나. 안 나는데 우리가 이겨봅시다. 이 정도면 병신 혜자. 공연! 황홉 히이이이 시 미app 영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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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영놈 영세는 조금도 없어요 한 번 여기로 들을게요 지금까지 하는 1, 2, 3, 4 heads 찬양을 지속히 거야 나 오빠하고 옮겠지만 웃기질 안했어 가만히 있어서 한 번 돌아가는데 아 그거 웃기지 않았잖아 네가 조국야! 똘러 Brah, 똘러 저... 무승히 1, 1, 2, 3. 2, 3, 5, 1. 여기ers 와야지. 7, 8, 9, 10, 11. 14, 17. 10, 17. 10점! 아악!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바치 좀 있는데? 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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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너무 안 좋아!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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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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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아! 노선하신다! 아! 정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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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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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스야! 네! 푸드! 네! 타이야! 네! 러스야! 네! 눅도야! 네! 나무선아! 네! 눅도야! 네! 다연아! 네! 빠운아! 네! 뒤돌아! 네! 뒤돌아! 왜? 왜 저지른이야? 그걸 어떻게 알아? 잡히면 우리! 맞아! 안 들렸잖아! 안 들렸어? 뭐라고 그랬어? 빠운아! 그래! 빠운아! 왜 이렇게 하는거야? 당근! 미안해! 그거는 누군가의 괴롭히기 미안해! 아! 그럼 내가 맞으면 돼? 어! 너지! 다연이 보면 다연아! 맞아! 아니야! 나 다연 보고 다연이라고 그랬어! 어! 맞아! 나보고 그랬어! 너랑 나랑 왜 눈 봐줬어? 눈돌아! 눈돌아! 내가! 뺑! 여보세요! 야! 그럼 너희! 내가 업그레이드 안에! 워! 업그레이드! 이거! 네! 내가 패드 안 해! 야! 언니야! 이제 진짜 내! 나 술 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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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진짜 됐어! 어머! 네! 네!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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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누구야 정불 안 이겨주 오! 손을 제대로 했으니 와 뼈가 잘한다 아 이 손을 지목하고 있어? 아니야 너 가장 큰 분이 이른이 아닌 사람 웃지마 빠구 났고 그럼 얘는 가만히 있고 빠구니까 없어요 하구 하기빨리 해야 돼 하기빨리야 돼 아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누구야? 내 빼고 저요 어 게임해 이게 뭐라고요? 랜덤 출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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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안 러스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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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안 다이안 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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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못봤자 나 못봤자 잘 못봤자 잘 못봤자 다이안 슬슬 누르는 사람은 처음 봐 가자 네 화장실 갔다 올해 아니요 이거 한 번 더 그랬어요 아니요 어디 어디 있어요? 우리 말은 한 줄 말은 안 돼 우리 말은 안 돼 말리듭니다 이모 잠깐만 어이 김사랑은 꼬깨랑 꼬깔찜 꼬깔콩 꼬깔 스윙치 꼬 꼬깔 꼬깔 감자 감자 꼬깔 스윙치 꼬깔 저는 꼬부스틱이요 꼬부스틱 아우야 알아서 내가 가져가라 네 민아 언니 어? 고맙습니다 저기 구독해라 저거해서 고마워 저거 귀여워 우리 구독해 많이 마셔요 하나 더 할까? 좋아 야 생일아 야 생일아 생일아 아니 생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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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먹 안 마셔 전 맥주 마시네 한 거 호킹이 없어 민아 왔으니까 다시 시작이야 아니야 나 한 세 번 먹고 갈거야 왜? 나 내 자리에 있어 미안해 여기 두 번 있잖아 한 명 더 없으세요 오케이 레츠 고 레츠 고 레츠 고 내가 넣은것 같애 아 소주 안나 소주 소주 나 세이집 받아줄게 기다리자 엄마 내꺼야 우리 사필거 나! 나 서울 싸우러 우리 사필거 너 너 서울 싸우러 가 아이가 따라갔다 아께는 귀엽네 포카리가 귀엽네 포카리 포카리가 없어 포카리가 포카리랑 같이 마시고 올꺼 왜 이렇게 그래요? 달달한 음료가 없는데 그래서 꼭 마셨으면 좋겠다 포카리가 꼭 마셨으면 좋겠다 근데요 음료수를 다 먹은다고 야 너 지금 진짜 멋생겼다 야 카미술 죽네구나 왜 개주제에요 개주제 야 야 야 야 야 러시아 너 팔이 뭐 감싸있어 렛츠 주세요 야 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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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절떡까지 이랬어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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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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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래 게임 모르면 개칠당 있을까봐 한 번 가설거 같아요 안 돼 한 번 가설거 같아요 네 설마에서 자 호라이팬 게임 같은가요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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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아 여기가 고웅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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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내셨다 고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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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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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병신작! 병신작! 병신같지 마셔요! 병신작! 병신같지 마셔요! 병신작! 이 한 번 하고 있어? 여기 들어가 옆에! 아! 섞어줘? 안 돼? 섞어봐 저 진짜 비슷해! 북한생 오빠 저 컴퓨터 북한생 오빠 야 저 북한생 몰라요 잘한다 오빠 축사는 원장이겠죠? 빨라꾼 원장이 아니겠죠? 간장 안 내요 알 분 grease 조이꺼는 물 마시는 Dafür 전배가 좋아하는 네 선생님 미, Devon te Let's go! 고래! 고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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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 고래, 고래, 고래 어디까지 잘해? 아! 노래를 불렀구나 작곡을 해버렸어 눈초라 남았어 맥주가 없다 맥주가 없어 맥주가 없어 맥주가 없어 맥주가 없어 여기 있어야지 여기 있어야지 추가ement 속이여 될까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omes 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골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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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車 잘 보여줬어 보고들ellt 정말 좀드. 정화.진. 아 정화티 나이스머니 정화티 최애인치 매일은 정화티 어디가? 어디가냐고 어디가? 어 반대한테 빈대 반대 화해시 화해시 전화 오는거지? 전화 오는거지? 전화 오는거지? 전화 오는거지? 전화 오는거지? 전화 오는거지? 나 오늘 갑자기 나쁘는데 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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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가면 못 가겠어 전화 오는거지? 전화 오는거지? 아 근데 내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이러면 안가져 아니야 이미 갔는데 갔다와 그래 지금 흐름이 약간 이미 갔다 왔으니까 어 마시멜로는 없나? 어 마시멜로 맛있겠다 그거 먹을거 없나? 잠깐 카메라 들고 갔다 올게 마시멜로 없어요? 마시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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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네 보라거려 보라 보라거려 보라 보라거려 보라 보라거려 보라 물건 좀 모르겠지 야야야 와 의사 와 갑자기 개소리가 됐어 디스코 어 정말 진정 아유 아유 사랑하고 연구가 미친 거 아니야? 야 다리 동그리 고래고래고래고래고래고래 아니 얘 진짜 동네야 다리 동그리 염두 같네 예쁘다 그치 다리 이뻐 원래 이런 동네 오면은 별도 잘 보이지 않나? 맞아 근데 파주에 별 진짜 잘 보이는데 젠박사 아무도 안 키는 애들? 응? 하긴 내가 꺼줘야지 이게 아니죠 아니죠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아우 고래고래고래고래 고래고래고래고래 근데 오늘 왜 이렇게 고기가 맛있었지? 고기 좀 맛있던데 한 대 피겠습니다 한 대 피겠습니다 네 엠씨집만 나오는 너 가져와 응 한 대 가져와 감사합니다 그래 존나 잘 나오네 근데 이렇게 뭔가 게임 한 적은 별로 없어가지고 진짜 신기하네 나 약간 대학생 때 생각나는 거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들었거든 고래고래고래고래고래고래고래고래 내가 자꾸 진행을 하면 이런 상황이 안 나오고 진행을 안 하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이것도 좋네 혹시 무첩마이크 어디 갔어요? 아 있어 있어 거기 있는데 플레이어 수술 거기 충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해 놓으라고 해 해놨지 이러지 어 있어 있어? 하네 철순 철순 일단 오늘 3시간 잤으니까 이틀 동안 3시간 정도 6시간 정도 된다 3시간밖에 안 잤어요? 개 피곤하겠다 아니 이미 넘어섰어 야 각성 상태? 아 일단 그 간만에 뛰어놀아 땀 흘렸더니 좋았어 뭔가 재밌어 오랜만에 이렇게 게임하면서 노니까 약간 대학교 때 생각나 나만 조절하면 일단 다 잡을까? 실수는 안 하나 할 수 있어 오랜만에 술 먹으니까 나 모르겠다 담배 페뷰 아니 나는 좀 기다리다가 먼저 오나 막간 양반 기다리러 나왔네 어? 우리 복학생 오빠 닫고 이제 내가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게임은 이제 좀 그만해도 술을 먹으면서 노래도 불러야 되지 않나 그래 이제 한 너무 좋지 맞다 이제 얘기해야지 거기에 살짝 낫지 않을까 여기다 올려놓을게 담배를 네 얘들아 계산은 너네가 하는 거지? 제가 다 필드 복학생 오빠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전에 드신 거 2만 원 아직 안 보내주셨거든요 언제 보내주세요? 근데 학급회에 7만 4천 원 안 보겠거든요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 아직 안 보내주셨어요 근데 오빠가 드신다고 해가지고 오늘 다 먹는 건데 진짜 야 이 정도 있으면 됐어 진짜 어? 가자 빨리 야 야 회장님 거기가 형이에요 거기 가지 마요 방송 오늘 할 거 아니야 뭔가 꽁트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어? 초록핑으로 돌아왔어 근데 어? 야 이 누나 킹카라 거기 어? 류아 선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둘이 있니? 네 있어요 류아 선배님 여기 있어요 여기 공감라 저 형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데 공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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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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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다리아 frente 오랜만에 촉구를 했더니 슬쩔다 다리가 그랬어 다리를 다치게 다리가 저려 저린게 아니라 그.. 그.. 그 뭐지? 진할거 같은데? 여기 아이가 다리 귀연나 잠시만 잠시만 어디가 어디가 할 수도 있지 왜 이렇게 도와대 또 카메라 오니까 또 말은 지르는구만 말은 또 불편하라는 것만 자 목소리 한 번 내보시고 자기소개 한 번 합시다 자기소개 네 자기소개 한 번 하세요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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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마이크랑 지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야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뭐 순정 전장 있죠? 안녕 아빠 도움이 야 그거 한 번 해줘 좀 더 좀 더? 안녕하세요 로고 롱앤스입니다 롱앤스야? 예 야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완전 킨다 안녕하세요 완전 킨다 주의에요 소울 보고 계셨는데 저희가 노래를 노래하려고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야한얘기라고 하하하하 안 깨진다 야한얘기라고 하세요 야한얘기라고 하세요 여기도 많이 했잖아 어쩔 수 없이 기다렸는데 아니 이 정도돼요 이 정도돼요 고마워 뭐 목도 낚이기 위해서 뭐 안녕하세요 아이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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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비슷한데 수고하려고 하세요 하하하하 안녕하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퀘스트 메시지입니다 하하하하 아이스타일 퀘스트 메시지입니다 퀘스트 메시지 퀘스트 메시지에요? 아 뭐야? 진짜 전자자자 근데 전자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하하하하 몰라 사라졌어 안녕하세요 야 어? 술 마셨어요? 어 나 맛있어 아 그래 그래 먹자 여기랑 또 알겠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난 왜 학생들 국집 바래서 보겠다고 하하하하 여기랑 같이 공개하는 게 재밌어요 하하하하 아 이거 사진을 왜 또 찍냐고 아니 이거 오늘 춤을 안 하시려고 근데 내한테 물을 안 해 아아 오늘 너가 술 먹고 또 계시게 누구 나는 죽는 거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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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세팅 중 기다려 어디 한 번 싶으세요 어디 어디 아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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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잠깐만 야 깍돼요 야야야야야 숨 숨겨둬 야야야야야 아니야 아니야 숨겨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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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마 나 언니가 안 마시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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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원래 맥주폰 사이에 안 하는 거 우리 맥주님 여기도 숨가게 할 수 있어 숨가게 할 수 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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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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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노 왠지 근데 뭐는 찍혔죠? 개설이는 참 나기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우리를 하셔서 지금 오고 계시거든요 좀 더 크게 앉아볼까요? 좀 더 크게 앉아볼까요? 여러분 얘들아 잘 들어self 단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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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게임을 못했다고? 우리 예술이 많이 맞췄어 유다 안 맞췄어? 안 맞췄어 안 맞췄어 유아가 유아가 너 취했냐? 아니 별로 안 취했네 자 누군가를 사기 다 맞췄어 공패살 공패살 성공과 행복을 위하여 어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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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우디도 한 번 해 아우디도 한 번 해 아우디도 한 번 해 아우디 아름다운 말 아우디 저희 저희 술 먹었는데 꽃냥 게임이랑 괜찮냐서는 그렇게 해당했던 생각도 보였으니까 맞게 맞게 게임은 절대 안 나요 게임은 절대 안 나요 게임은 절대 안 나요 아우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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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드ёр误 어말로말로 아우디 어 위에 수동 근데 그것도 실수먹고도 안 할까요? 어떻게 뭐 걸리지 않아? 일단 이럴때는 먹으면 밥이 나가라고 밥을 따라봐 맥주 맥주 야야 우리 외단을 먼저 챙겨드리려고 해 동계야 외단을 다 챙겨드리려고 해 맛있다 굴대에서 시작 또 손 없어? 맞아 우망차지 배그 나 저기서 몰아붙단 말이야 배그 나 저기서 몰아붙단 말이야 와 도와줌다고 뮤지컬 할까 말이야 맞춰준 적 없어 빨리 봐 뮤지컬 한번만 부탁드릴게요 근데 웬지컬도 빨간색을 맞춘 이유는 웬지컬도 빨간색을 맞춘 이유는 빨간색이 안 맞춘 지금의 소음과 엔스 그린님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종따 노래타임이 있으면 파문이 노래 한 곡 들을 수 있나요? 아 엔스 그린스킹 500개 감사합니다 요구비사 장바위 자서 페이지 올려서 방송해야지 빨간색이 내려와라 요구비사가 파문이 노래 들을 수 있냐고 빨간색이 내려와라 칠거라 왜왜 500개를 끌었어요 빨간색이 5만원 고백색 빨간색이 내려와라 고백색 빨간색이 내려와라 여기 근데 저한테 찜질방이 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백색 빨간색이 내려와라 문을 꺼주세요 한색 빨간색이 한 줄 알았네 어디갔어요? 1회 보자 1회 1을 내자고요? 1을 이렇게 보자고 1 날까? 1랑? 1랑? 1을 어떻게 낼까? 통과 5 7 7 7 7 7 7 8 8 9 7 7 8 7 7 7 3,3,3,3개 3,3,3개 2,3,3개 왜 할 수 있는거 있어? 2,3,3개 3개야 3개야 1,2,3개 너 지금 먹고 얼굴밖에 없으면 어디다 먹고 와 뭐라고 3개 오비도 안타고 이제는 태워야지 그건 맞아 나 오늘 왜 이렇게 센틀만한 비키지매야? 오늘 조용하게 할 수 있는게 재밌는게 있는데 아 그러니까 게임 좀 그만해 씨발 깨끗하게 해 씨발 깨끗하게 해 게임을 또 하네 게임을 또 하네 게임을 또 하네 게임을 또 하네 민천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럽니까 머리가 정당이래 아니 회장님 젠가가 갖고 왔다 아니 젠가 아니 젠가 적당한 젠가같은데 젠가같은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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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나 노래해 그래 팬 형님이랑 노래하려면 토큰이 필요한가요? 그렇지 토큰이 넌 형이 하네 아우 개새끼야 개새끼야 아우 아우 그거는 삭제된 곡이야 개새끼야 왜 화낼 난 이거 들어오진게 없어 야 아우 도원인의 누리님 별풍선 백곡에 감사합니다 아우 재밌게 놀다 야 너 무슨 흔적이가 그렸드리냐? 아 흔적이 어머 뭐하냐 가는데 가는데 명사 자 신청 못 받겠습니다 먼저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저한테 괜찮아? 성격이 안돼 다시 한 번 더 전혀 여러분 저희 100개 신청 못 받겠습니다 왠집은 귀한이 10개 1개 1개 이거 40개짜래 저거 안되면 노래를 해봐 다 잘 맞지만 손가락 안맞아요? 다 안맞아요? 다 잘 맞지만 손가락 안맞아요? 다 잘 맞지만 손가락 안맞아요? 다 안맞는데 손가락 잘맞아요? 두번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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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정주야! 다 됐다! 다 됐다! 오케이! 야 마약 말해봐! 두번째야! 아이고 천주! 너와.. 단가 천재는 해야지 너와 한 곡이 해 아이고 손님! 이건하고 나서 생필ug! 요만여 이거 한 번 사와줄게요 생필ug의 동안만! 아이고 손님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팬하수! 냥 strains하수! I get you! 순인은 갱낼게야! 다 할 수 있는거야?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게 뭐에요? 이게 뭐냐면은 19근부터 49근까지 있어가지고 재밌는 질문이 있나고 그러면은 의사님부터 연결해서 돌아가자 좋아 남순 남순 위에서 뽑는 거 아니에요 나 배너스 게임은 나왔어 아니야 이거야 그냥 해 좋아 좋아 잘한다 일로와 껴 마이크 좋아 졸위의 질문은 뽑는 걸로 얘기하는거야? 왼쪽 친구 귓가에 사랑이라고 말하니 사랑해 아니 여기 두개 야야 니가 다 어린애야 귓가에 어머 미친년이다 사랑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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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꼼파 꼼파 나 오늘 이렇게 하는거야 애들아 안녕 무너뜨리지 마라 아니 무너뜨리면 몰라서 말해 너 말해줄게 해 알겠어 고야마 내 생각 중에 마음에 안 들어도 있어? 정답은 있어 말이 안 들어 응 응 심지어 내 공격 중에 마음에 안 들어도 있어 눈누어? 아 그만 좀 잘해 아 아 네 네 뭐 빨리 오 오 이게 이거 시현지 대 명품 시현지 대 명품 시현지 대 명품 아니 야 내가 야 야 천만원과 한달의 휴가가 도와준다면 사고싶은거 어 한달 뭐라고? 뭐 나 나 한달 휴가 아 천만원인데 한달 휴가 한달 휴가 너는 아 그걸 위해 나왔어 그래 넌 말할수록 네 나도 이거 떠드는게 나와보인다 그래 이거 너무 다시 끄음이 없다 아니 누가 슬프로 누가 붙었어 아니 애들이 조절해왔대 아 이거 누가 조절했어 아 그래 속도 이런거 안왔어 뭐 14 아 14 아 아 가비가 그래 왜 홍두가 왔으니까 아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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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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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써야돼 아 희상 희상은 먹어야지 희상은 먹어야지 아 그냥 이걸로 죽만하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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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수 그룹님 말씀상 500개 감사합니다 아 아 혁뚱이 노래 튜 너한테 아니 나 몰랐는데 내가 할 때 같이 좀 해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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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해봤는데 아 정촌이 되야되네 어 어 어 아 미리 해봤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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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가 안된다는게 아 lament 아 어어 이거 되세요 아 쓴밭마이크로 할까요? 왜 white Groot 아니 이거 해봐 birko 아 하나밖에 안돼 하나밖에 안돼 근데 위료랑 받아 있네 네 자리로 지켜 su 와 화장실 보기 asy 와우 와우 이거 맛있게 먹었죠? 아 너 뭐 그래? 블루 스스로 해요 나 못하는 거 해 아니? 나 못하는 거야? 나 못하는 거야 나 리버 스스로 해요 리버 말고 나 미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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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너무 지지거리 지지거리 그러면 원래 있던 마이크 일단 리버 해봐 마이크 해봐 언니랑 좀 해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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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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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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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잘 sonra 통하면 쏘아 심각해 자세히 심각해 gesetzt 아그라 진짜 너무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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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너마이클리야 근데 관객이랑 같이 보여주시는게 좋잖아 일단 여기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잘 쪽에다 같이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그래 재미있지? 재미있는 기분이 좋은게 그거 저 잠깐만요 잠시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좀만 기다려주세요. 미안해요. 근데 이러면 차라리 젖어 걸리죠. 비율이 너무 쓰레기야. 지금 괜찮으신가요? 각도? 근하씨 좋아요 좋아요. 나 있지 한번 부탁드리려는데 근하씨 있지 한번 부탁드려요. 아니 근하씨가 있냐고 그런 다음에 한번 노래 부탁드린다거든. 아 그런거야? 나는 이제 있지의 아이템 노래 알아서 할게 저게 김경정수의 아 있지 노래 맞대? 있지라는 노래가 있대. 아 그래? 내가 있지 노래를 안다니까 베르나 노래 아니 베르나 노래는 아니고 아니 자오림님 노래 있지 자오림님 있지 제가 너무 워너비에 다쳐서 살았어요. 그때가 힘들었어요. 알아서 할게 왜냐면 근하 언니가 이거 진짜 많이 불렀거든 근하 팀장님이 저기는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저기는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저기는 왜 저렇게 춤을 추고 있어? 춤 살짝 아는게 춤 받는다는데 왜? 왜? 눈썹 약간 저렇게 서있는거 왜 이렇게 무섭냐? 내가 지금 살짝 취했어 아 어쩐지 제가 할께요 죄송해요 우미초공트 네 유튜브로 갈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어머 이거 뭐야 내 머리카락이 됐어. 나는 혼자 없이 못 살아 나는 꿈틀 없이 못 살아 오케이 화질 좀 괜찮으세요? 아니 지금 혼자서 못 배고 뭐하는지 모르겠다. 캠 약간 내려줘 아이고 근하님 노래 안하나요? 아유 오 마이 갓 어 어 어 아유 캐리오라보니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세팅중이에요 그 있지 아니고 자우리님의 있지요 잠깐만 가까이 갈께요 근데 노래 부른 애들이 가까이 오면 되지 너무 멀쩡 어 어 회장님이 나에게 회장님이 아 아 지금 뒤로 가야돼 어 어 아우 나 댄스 쉬고 싶다니까 어 오히려 저 마이크가 꽤 좋아 스피커를? 아 조금 앞에 해드릴게요. 기다리기 위해 네 그럼 너무 풀거 같아요. 어 어 살짝 아파가면 펄터인데? 잘 들려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세팅 중이에요 지금 좋다고? 오케이 전 여러분들 지금 봐주고 있죠? 괜찮아요 지금? 처음부터 부탁드려요 처음부터 리셋 가로 가로 앉아서 부러요 우리 다 보여드릴게요 빛이 어제 바람이 너 말하지 못한 얘기가 있어 빛이 어제는 하늘이 너무 밝아서 흥의 눈썹 잊지 이제와 얘기를 같이 봐 그때 우리는 몰랐어 내일 비가 내린다면 우린 비를 맞으며 우린 그냥 비 맞으며 내일 세상이 끝났다면 우린 끝을 맞으며 우린 그냥 끝 맞으며 우린 흥읍 유 아 야 야 좀 우기저기 모여봐 우기iplin 네 우기 모여봐 우린 에덴 조명 어둡게 하면 더 초점이 심해 잊지 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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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헤어 아 아 아 아 아 아 이 이렇게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제 어제니까 나는 너무 좋아서 그냥 그랬어 꺼어! 끝이 그대 미쳐보고 말하지 못한 얘기이야 감사합니다 와 장노! 정상해! 정상! 벤크나! 벤크나! 아! 안 돼! 이번에는 자기라도 다른 걸까 평범한 네 목소리에 액수를 들이껴 둬 이거 김 로봇 아니에요? 미래에 예수 없니 1부터 10까지 가사가 없는데 뭘 보고만 하는데 대체 뭘 바람에 일어나지 손에 돌려 말도 못하고 손기 타고 더 위를 벗어딱이 누구든 하나 이거 봐 동지지 왜 널 보내 너만 내게로 온다면 너만만 해 도망가 나에게 도망가 너 꿈 앞에 닿지 여기까지 너만 더 흔들지 니가 빠른 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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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만 더 뜨거운 밤 너는 주말이 그 넌 듣도 샀겠지만 오늘은 다른 건 필요한 건 네 그전 내가 몇트를 말할 거야 너에게 아오 예스 영어 렛츠고 유일배 티켓은 좀 문 단라 열어놓은 채 널 만나러 가는 길 baby 가벼운 약속 소리 고운 모임 오신다면 나는 이제 날아다닐고 왜 날아오는거야? 왜 너만 내게로 온다면 넌 말만의 목욕이 날이 밸데 아내가 고운 모아 피아났진영상생 I think about it baby 오 가난 사람들을 통한 곳에 나가 온 법을 위협해 오늘 이야기만 될 것 같아 더 나를 보내고 누르고 내 눈 앞에는 널 보게 될지 몰라 눈치 좀 보다가 내 이야기 아닌 척하며 쓸 적도 볼까 나 보러 가는 나무 좀 더 보내길래 조금 너와 나의 경쟁이 지나갔구나 지금 이 순간 너와 내가 보고 싶구만 확실하게 여기서 이제 그만 조금 바보낼까 해서 담요을 겨우에 바쁠게 불을 보셨는데 그가 여기까지 왔어 징도는 징도로 찾았어 You already know 그러니깐 내 말은 You're fine I'm fine 난 그저 but not not You're fine You're fine I'm fine I'm fine I'm fine And I'm fine You know You're fine You're fine You got a good channel Yeah Oh, cool A-hoo Yeah A-hoo Yeah A-hoo It's a-h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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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너무 귀여워요 지나면 혹시 수학에 따라 혹시 가능할까요 yeah 아니et han insp 아 망치고 뭐 아 진짜 제일 좋아 나 이거 가사가 불러 어? 가사가 불러야 돼 마이거 불러 나 이거 하이라이드만 불렀어 좋아 나 이거 빼서 불러 네? 저도 이거 불러 나한테 불러 나한테 불러 앞에 소희가 잠깐 부르겠습니다 나 홀몬에 짙은 추억의 향기가 베어 있는 마지막이 내 귓가에 들려오는 그대 그 여전한 떨린 가슴이 내 귓가에 들려오는 그대 나 그 추억의 소리가 나와있으니 내가 가지런히 놓여진 그 사람 흔적의 추억이란 그 이름으로 고스란히 남겨진 두 사람 고스란히 남겨진 두 사람 이름을 대지려가는 나래로 퍼져가오 주님 함께 살아 눈물로 비쳐 내 주가 흔적의 사랑 두 사람 제가 그 이름으로 이 가수 흔적이 흔적의 사랑 운어 흔적의 사랑 흔적이 먹적이 흔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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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국은 사랑 왜 우리를 잊으려나 바지런히 도우를 받은 기억이 많이 사랑하게 냈었나보다 다시 이별일이잖아 눈이 별리잖아 눈이 별리잖아 눈이 별리잖아 아아! 최종만의 선수지야! 대준아! 다음 자에 구하러! 다음 자에 구하러! 다음 자에 구하러! 다음 자! 다음 자에 구하러! 다음 자에 구하러! 주옥의 사랑 주옥의 사랑 사랑 눈물로 비춰내 주가들로 추억의 사랑 흐르진 기억의 흔적들로 추억의 사랑 추억의 사랑 부서져버린 말할 시개로 추억의 사랑 추억의 사랑 내 눈을 잊으려 나 추억의 사랑 추억의 사랑 추억의 사랑 추억의 사랑 레깅 즐거운 진사랑 뱥 가치죠! 안녕하세요 와 빡부가? 티빙이 형님 너무 감사해요 티빙이 형님 너무 감사해요 이빨 같죠? 좀 가만있어요 이뻐의 같이 뭐 나와? 뭐? 이뻐의 같이 협회 con 아 시발 그만 좀 아 시발 If I got you If I got you 나를 리크해 나한테 아 그 사람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릇박이들 귀여워 이루어져요 그릇박이들 귀여워 좀 빨리 좀 빨리 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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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고 할게 Some have a little fall of it 계속 If I got you baby 컴온 우리 영이동 신창구 너무 감사합니다 아 좋아 스르륵 이렇게 말해서 잘 안하라고 오케이 잘 안하네 오늘 밤에 오우 잘 안했어요 땡큐 소 people live for the virtue 소 people live just for the fame 소 people live for the power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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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남중들의 꼭 하나 부탁드려요 아 왜 이렇게 생각하셨어 감사합니다 아 나 너 아 나 나 아 나 거의 너무 처음께야 감사합니다 나 진짜 자녀분이 뭐거든 뭐해? 오빠 오고 가 오빠 오고 가 아는 사람 없어? 아는 사람 없어? 아는 사람 없어? 오빠 잘 몰라 누워서 천하기만 오고 있잖아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내 머릿속에 내 생각으로 야 다치지마 나 이리 봐봐 기다려 찾지 않아도 좋아하지 않아도 행복 이제는 느낄 수 있도록 양말 벗고 가야 돼 숱도 벗고 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맘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어두운 밤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아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아 아 아 아 우리 형들이 너무 끄덕끄덕했어 진짜요? 아 아 그래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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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맘을 줘도 이제는 견딜 수 있어 아 아 아 아 아 어두운 밤 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아 아 아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epis 아 그럴 but 또 열 이 이리 와주니 혼자 가위를 꼭 다시 볼 수 있기를 볼 수 있기를 거두운 방안에서 혼자 있는 나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어두운 방안에서 혼자 있는 내 그리고 네가 불러주지 않아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야 라 야 딱 8개 더 사온다 딱 8개 더 사온다 제가 받았는데요 제가 원래 이거를 예설이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제 옆에 없는데 경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날이의 이야기 수고하십니다 남킹부터 받아 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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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라이어스패 요걸로 해 요걸로 시발 그게 라이어스패 나는 다 웃음을 해볼래 적당히 해볼래 늦게 다니지 좀 봐 슬플리 좀 해봐 꼴짝짜리처럼 마루라는데 정말 웃음만 나와 누가 누굴 보고 왜 일을 하는지 정말 웃음만 나와 심장 얘기하게 되는 내 맘을 몰라 우리 애기만 하러 진짜로 너만 몰라 그만할까 그만할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널 위한 소리 너야 야 뭐야 너야 나의 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우리 애기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제발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만 들려 그만하자 그만하자 천천히 받은거야 천천히 받은거야 천천히 받은거야 나 계속 가네요 천천히 받은거야 야 대박인거야 나 진짜 끊음 들어봐 생략 낮댕의 우리 얘기 누가 듣는다면 그냥 놀려내도 무슨 이야기 그만할까 하마터 여기까지는 너의 악소리 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사랑하기만 해도 시간 없는데 너의 맘을 가슴으로 하는 이야기 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너의 잔소리 만드려 눈에 힘을 주고 거부쳐 내 시쿠저귀 온 얼굴 이러한 내 잔아 혼자 널 못해 정말 화낼지 몰라 사랑하자 그만하자 사랑하자 그만하자면 나의 이야기 사랑할 수 있는 너의 이야기 널 듣지 않는 너에게는 뻔한 잔소리 그만하자 그만하자 내가 내 마음을 빌려줘 사랑하자 이거 이 동이야 그니까 말할까 저는 그 말하고 싶은 사람을 이겼어 너무 행복해가지고 진짜 마음을 빌려줘 이 동네 창량기 창량기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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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옹 오늘의 방송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가슴 마을이 형의 선생 등이 오늘의 방송은 좋아요. 오늘의 방송이 everybody입니다. 오늘의 방송인 랑이도 랑이 형은 감사합니다. 또iar아비는 нашей 함께할래요. 나가자다거나 한국에서 너와의 시간들 아마도 넌 힘들어했겠지 하지만 엄마를 몰랐던 건 아니야 아마 느꼈었지만 너를 보내는 게 널 떠나 보내는 게 아직은 익숙하지가 않아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던 네가 법만스러워 왜 말 안 됐니? 아님 뭐랬건이 조금도 날 생각하지 않았니 좋아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면서 왜 그런 말을 했니? 날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날 말씀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이 넘겨워 다시의 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맘뿐이야 잠시만 감정에 불쌍 감정에 불쌍 이게 불쌍이다 이게 불쌍이다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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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쁜 자식아 울잖아 울잖아 여자가 울어 여자가 울어 사랑한다며 사랑한다며 이렇게 끝낼 거면서 여자가 울어 여자가 울어 여자가 울어 여자가 울어 널 미워해야만 하는 거니 아니면 날 가슴 해야만 하는 거니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의 손으로 다시의 손으로 돌아가고 싶은 맘 돌아가고 싶은 맘 우리야 그래 더이상 굳지 않을게 맛있어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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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진 말고 떠나가 무릎을 빌리지 않을게 그리 맘만 약해지니까 내게 속 멀어진 네 모습이 그립하게 보여 눈물이 나나봐 널 많이 그리워할 것 같아 참아야만 하겠지 잊혀질 수 있도록 솔직히 tender 다시 sóら 간제도 하지 않을게 내 마지막 사랑은 돌아서 남순 내게 주고 싶어서 행복한 길발랄 어쩌다 할거야 넌 나의 주인이야 개새끼는 빠져있어 이 새끼야 그건 맞아 강아지새끼야 빠져있어 개새끼는 빠져있으라고 우리 둘이 하고 있으니까 개새끼가 제일 안 보여 개새끼야 다음 노래 오빠날빠 거든요 이거 누구 핸드폰이죠? 아 진짜 오빠날빠랑 사랑해 주실래요? 나 근데 그 새끼한테 원래 8만원씩 할 수 없는데 저한테 말할 수 없는데 이분은 잘 모르겠어요 나 진짜 얘한테 홈바하고 싶은데 니가 나 지우고 갈까봐 아맞아 예소라 나와줄래? 네 이 다리가 내 다리였거든 예소라 개새끼는 잡아야돼 예소라 이리와 예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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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면서 못 사랑하면서 이 소린 왜 만나나요? 아직 나는 안 되나요? 많이 부족한가요? 한 번만을 믿어봐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잘할 수 있는데 진짜 잘한다 내 자꾸만 야! 상울 딴다! 상울이야 내가 그렇게 얘기 안 나요 딱 한 번만 날 짓을 들어요 오빠 앞에서 여자란 말이야 나랑 다 판법 없는 게 그렇게 힘든가요 잘할 수 있는데 어머님 왜 만나나요? 한 번만 날 믿어봐요 많이 부족한가요? 한 번만 날 믿어봐요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루에 맘에 생각이 나요 우리 남 그대 사랑아 변한 듯 일어나고 있나요 이제 따라서 혼자 가면 그 언니는 오빠는 정말 나쁜 사람 정말 내 맘을 들여 내 맘을 들여 내 맘을 들여 봐도 나도 스타를 쇼 미녀한테 너무 굳게 해 응 굳게 안 된대 너도 너무 어리겠는데 뭐야 아이고 뭐야 그러네 그러네 스타를 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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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야야야 내 집게 안 돼 나와라 나와라 유아야야 안 되겠다 남순이 구해져 남녀조회 나와나와나 조회 줄래요 네 개조조회 너 일라 그럼 왜 줘야 돼 그녀의 이리 와 나 아, 나랑 불러야 돼요 어, 저 누구한테 불러야 돼요? 불러야! 어, 언니랑 하지마 어, 언니랑 하지마 나 어 카메라 안 넣어 잠깐 언제나 자줄래 잠깐 내 얘기 좀 할게 잠깐 내 얼굴 좀 봐줄래 오늘이다면 다시 아플거잖아 나 오늘은 하지마 오늘만 하지마 아, 나랑 불러야, 언니 오늘만 너 옆에 있어주면 나 잊을 수 있어 오늘은 하지마 오늘은 하지마 미친구만 하고 미친구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오늘 밤 너 옆에 있어주면 나 노력해볼께 볼게 볼게 그림 좋다. 그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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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림이 너무 잘 어울린다. 그만둑 잡아봅시다. 그만둑 막아보자 그만둑 그만 울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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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